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림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가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두려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함이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님들은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시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말씀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전부 다 세 가지죠 그냥 코로나, 대선, 우크라이나 이 세 가지의 내용이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을 뉴스하면 58분, 2분 날씨하고 그 세 가지 그냥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확진자가 많구나, 전쟁 중이구나, 대선 후보들이 말했구나 이 정도 알고 넘어가는데요 지난주 뉴스 중에 헤드라인이 오토바이 폭주족 26명 전원 검거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 20년 전 뉴스인가 요즘 시대에 폭주족이 있나 제가 어릴 때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실제 있어요 대전에서 배달을 알바를 하는 10대 후반에 청소년들과 20대들이 모여가지고 SNS를 통해서 모여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요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부조리를 대한 시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녀요 다니면서 음악 틀고 일부러 천천히 다니면서 교통 흐름을 막고 뭐 그런 짓 하다가 걸려서 잡혔어요 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보금이 없는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겠구나 영적 문제고는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먼저 드는 생각은 참 철이 없구나 아 20대 초반이면 정말 새롭게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나이이기도 하고 보금을 아는 20대 초반 우리 대학생들 같으면 뭐 시대를 두고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참 철이 없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먼저 이렇게 딱 나더라고요 철이 없다라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참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로 철이 없다 검색하면 첫 번째는 그냥 미성숙 이렇게 뜨고 두 번째는 철분이 없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제 막당이 이렇게 그 표현을 의미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철이 없죠 참 철 없다 미성숙만을 말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요즘 과일들이 철이 없죠 철이 없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재배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요 여름에도 감을 먹을 수 있습니다 철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본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철이 있는데 음식도 왜 제철 음식을 제철에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과일은 철이 없으면 철진한 과일은 먹든지 버리든지 하면 되는데요 사람이 철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철이 없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화를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철이 없는 사람들은 뭐 들리지가 않는 상태죠 철이 없기 때문에 철이 돼야 들리는데 철이 안 왔기 때문에 안 들려요 저도 중1 때 철이 없었거든요 저만의 세계에 있었죠 중학교랑회 때 그때 써여진 일기를 지금도 있어요 읽어보면 제가 손이 큰데 손가락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읽고 나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말을 알지도 못하는 말을 했을까 나만의 세계에 내 감정이 그냥 기준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때 따라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거나 시간을 다 쓰는 걸 보고 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누가 철이 없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철이 없습니다 유치원생들처럼 초등학문만을 배우고 살다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것도 딱 한 번뿐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철없는 소리 합니까? 전생에 철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다음 생에에 너무 철이 없는 소리죠 복음을 가지고 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요 공감을 해줄 뿐이지 장난으로라도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지금의 와이프랑 사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그거예요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마귀가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한 번뿐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초등학교 때 싸우면 뭘로 싸우죠? 유치한 걸로 싸워요 기후변화 이런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도 좌파야? 우파 이러면 싸우지?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더 멋있다 이런 걸로 싸우고 내 축구화가 더 좋아 이런 걸로 싸우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딱 그렇게 삽니다 희노애락의 근원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전부 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들 한 번 살면서 딱 한 번 살면서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철이 들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의 요점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 성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 중에도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고 있으면 한 번뿐인 인생이 복음을 알고도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마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애원의 성도님들마저 그럴 수는 없죠 특히 스위에베 말씀드리는 여러분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매번, 매시, 매분, 매초 확인해야 돼요 구원은 기적입니다 더 이상의 기적이 없을 만큼 기적입니다 기분이 좋은 선물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것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수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버립니다 그것도 원색적인 복음 섞이지 않고 혼자 폐지지 않은 순수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마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서론에 메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분별되어서 24시를 하나님과 함께한 행복과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서론에 매이게 하는 사단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교에는 바울이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말 그대로 바울의 직계 제자예요 직속 제자입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무엇이 중요하고 주용하지 않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 바울이 자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었다 여러분 로마서 보고 계시면 바울이 자유함에 대해서 얼마나 한해 가지고 얘기합니까 오랫동안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하게 되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다시 율법의 종, 종교의 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율법, 바울이 평생 그 율법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율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상처일 수도 있고 한일 수도 있는 거죠 율법에 대한 한이 있지만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도 누군가 우리에게 율법이네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내가 뭐 율법이야 니가 뭐지 이럽니다 진짜 율법이잖아요 죽입니다 죽여 그런데 바울은 율법에 한 있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어요 그 과거의 시간을 말로 다 못할 정도로 그런데 율법 아래에 메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보금으로 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여전히 보여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보금으로 이들을 살리는 거 외에 중요한 게 없지 않느냐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서론과 본론을 뒤바꿉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장 영적인 존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났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배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건 바로 이 보금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보금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 서론이에요 아멘 다 서론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사단은 이 장학생의 3장, 6장, 11장의 흐름과 그 전략으로 서론에 매이게 합니다 본론을 잊어버리게 하고 본론을 놓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보금을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론에 매이도록 하나님 모실 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그 서론에 서론은 누구한테만 중요하죠? 나한테만 중요해요 나한테만 중요해요.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로 인간관계에 걸려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시죠 어려워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결국 가볍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시험에 들어요 거의 서론적인 것입니다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람의 말, 표정, 목회자 인상 보고 기분 나빠 이런 분도 있고 마치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려서 치료받으러 가놓고 의사 인상 보고 간호사 말투 보고 기분 나빠서 나가는 거예요 물론 영향이 있죠 저희도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너무 좋죠 이왕이면 친절한 간호사 좋죠 그런데 본론은 뭐예요? 병 낫는 거예요 병 낫는 거 병원에 간 목적의 본론은 병을 고침 받는 겁니다 아 난 그런 거 보고 싶고 나한테 이게 중요해 하나님 볼 땐 서론인데 나한테는 본론이야 이게 어쩌면 영적으로 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교구사학을 할 때 어떤 성도님이 인간관계로 갈등하시길래 제가 진짜 이분이 보건문 아시는 분이니까 집사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세가 그러시면 중요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소리 지렸던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사촌동생이랑 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그 사촌동생이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아예 안 먹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된 일을 설명하면 그냥 아! 소리 질러요 이거 중요해 그러면 안 중요해! 이럽니다 어! 그분 그 사촌동생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성도님 생각나더라고요 듣기 싫으니까요 소리 지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응답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요 저는 뭐 제가 소기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중요하냐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거든요 제가 RTS 신학생 때 학교를 다닐 때 1학년 때요 뜨겁잖아요 1학년 때 막 세계보고만 내가 혼자 다 할 거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때 당시 수업에 성경적 심리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잘 없어졌어요 성경적으로 무슨 심리학을 봅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굉장히 좀 약간 비판적이셨어요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뭐 계속 뭐 단어가 지고 이렇게 말장만인데 결국에는 뭐 이제 뭐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인사처럼 하는데 그 말이 성경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꽂혔습니다 그 말에 아니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건데 은혜를 우리가 마치 뭐 원해서 은혜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아라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아니지 않냐 하시길래 맞다 제가 꽂혔어요 그래 말이야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되지 우리가 신학생 때 말이야 이런 단어의 재해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차에서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 한 시간 반 동안 신학생 네 명이서 막 뜨거운 토론을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거 은혜 받으시라는 말을 해야 되냐 너 넌 이번 주에 주일날 성도령께 뭐라고 인사할 거야 은혜를 주시니까 받으셨습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막 서로 막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다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답이 안 나서 당성기던 담임 목쌤 찾아가가지고 전호사 주제 건방지게 목사님 방에 놓고 들어왔다니까 제가 목사님 제가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반이 왔냐 제가 질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 뭔데 제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도 이제 무슨 질문을 하나 싶어가지고 목사님 오늘 학교에서 은혜를 받으시라는 말이 이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딱 가만히 계시더니 진짜 이렇게 가만히 계시더니 중요하냐 그러지 제가 그때 순간 깨어났어요 잠에서 아 아닙니다 하고 문 닫고 바로 놨죠 안 중요합니다 그거요 나만 꽂혀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지금 이게 웃기시잖아요 그렇게 신앙을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본론 단어치고요 교회 안에서 불신앙은 100% 다 소론이에요 이거가 그래도 교회가 이러면 돼 목회자가 이러면 돼 장로가 이러면 전부 다 소론이에요 그거요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소론에 꽂힙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가 마귀에 속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없으면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 힘이에요 힘이 없으면 속는 겁니다 주로 이단 사임에 빠진 자들 전부 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고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미냐 성경 기록된 목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 얻으라고 자 교회는 이걸 말하는 교회가 목회사는 이걸 말하는 사람이고 성부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 숨쉬게 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라고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론은 본론을 위해 존재합니다 서론을 위해 존재하는 서론은 없습니다 본론을 위해 존재하는 게 서론입니다 내 과거의 어려움, 상처, 그리스도 깨닫는 순간 전부 다 발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너들을 서론에 과거에 메이게 해요 기분 나쁜 이유 과거의 내 상처 건드렸잖아요 과거의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걸 무시하니까 기분 나쁜 거잖아요 복음 깨닫는 게 본론인데 내가 만약에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려움 가정에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을 통해 부모를 통해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 모든 건 감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본론을 잡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없어 보이는 부신자들에게 전두는 못하잖아요 문제없어 보인다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본론 놓치면 빨리 말해줘야 돼요 네가 지금은 가정에 하모가고 자식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의 본론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평생 과거 상처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서론에 메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론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자기 기준의 중요한 서론 안에서 자꾸 본론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코로나 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예매만 들이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진짜 머리가 되게 커져 있는 지식이 쌓여 있는 그러니까 메시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내 기준하고 안 맞는 설교를 들으면 못 견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도 제 메시지가 유튜브 올라가니까 악플이 많이 달려요 제 메시지에 당연히 달리겠죠 이렇게 설교하니까 당연히 달릴 겁니다 욕 많이 먹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청년에 설교하면서 기도응답의 확신 제목으로 주기도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주기도문 제가 주기도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고 하신다 예수님이 내가 아니다, 나 아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신다 이방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하여튼 그렇다 귀신 들린 사람, 하나에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지금 제일 중요한 지금도 제일 중요하죠 그땐 더 중요했죠 지금도 중요하잖아요 돈, 먹는 거, 사는 거, 의료, 학교, 복지, 교육 그거 구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란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리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신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희 분이 아니시겠죠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댓글을 막 이렇게 댓글을 읽다 보니까 쓰면서 본인이 열이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훌륭한 설교 잘 들었습니다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저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내용이 뭐냐면 청년들이 말이야 얼마나 요새 힘든데 요새 얼마나 어려운데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세대인데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불쌍한 청년들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 잘못했다고 혼을 내냐 기도 잘못해서 그럼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됐단 말이냐 저는 더 기분 나쁘고 우리 청년들이 왜 불쌍한데 집 없으면 불쌍한 겁니까? 차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불쌍하게 보는 게 더 기분 나쁘더라니까요 여기에는 청년들 하나도 안 불쌍합니다 배가 많이 풀렀어요 아주 행복해요 복음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불쌍하더라니까요 아 이 사람은 차 없으면 불행한 거구나 집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보고 막 러시아 피규어 스케이팅 코치다 네가 이러더라고요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그분이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어떻게 복음을 알았길래 우리 예원의 청년들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자부심 넘쳐납니다 집 있어도 다 팔아서 지금 라스트 전할 판이에요 무슨 지금 뭐 차 없고 집 없고 그런 수준 낮은 소리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생을 겁니다 왜냐? 그것이 본론이기 때문에 nothing to everything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nobody to everybody의 응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욕먹더라도 확실하게 성경대로 말합니다 배운대로 단위 목사님께 배운대로 성경을 통해 배운대로 그럼 욕 안 먹자고 제가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라고 안 되죠 욕 더 먹어야 상관없어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아시잖아요 반려동물들은요 병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약 먹이는 거 모르겠어요 저희도 고양이 키우는데 제가요 고향이 아파서 병원 가서 약 먹여야 돼요 입을 벌려가지고 약을 쳐놓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제가 미친 거예요 주인이 갑자기 망전이 도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저를 째려보고 울려 칵 칙 칙을 하고 난리예요 그거 하기 싫어서 약 안 먹으면 얘 죽어요 그게 약 먹이는 게 얘한테는 복음이잖아요 고양이가 삐지든 말든 살리는 게 본론이듯 우리는 현장에 이 복음만을 전해야 됩니다 속아서 안 돼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진짜 맞습니까 복음을 정말 깨달으면요 그 대답이 망설어지지도 않아요 당연히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과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마귀의 손에서 나를 빠져나오게 했기 때문이다 마귀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만내신 길대시고 영생을 주신 부활을 보장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이게 그럼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은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산책하듯이 관광하듯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무엇 때문에 달려갑니까 두 번째로 다름질의 이유입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이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시합을 준비해요 몸을 붑니다 스트레칭을 해요 스트레칭하는데도 비장합니다 체력 훈련할 때 힘든 무게를 100kg 200kg을 달고 스쿼트를 합니다 입에 단내가 날 만큼 죽기 살기로 운동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본게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전하는 게 나에게 본론인데도 어려움이 와요 연단이 있습니다 버겁기도 합니다 버거울 때가 있고 눈물이 나고 한계에 닿아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도 계속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본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합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본론을 이기기 위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준하고 안 맞는 많은 일을 겪었어요 보통 자존심 센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데 분명히 그리스라고 우기니까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정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이방인 나를 유대인처럼 보든 복음 없는 이방인처럼 보든 율법으로 보든 방종으로 보든 약함으로 보든 바울은 전부 다 묵묵히 다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성격이 유해진 것입니까 인내하고 견딘 겁니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해라 본론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맞는 게 있지만 싫은 게 있지만 서론인데 서론 때문에 본론을 놓칠 수는 없지 않은가 복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본론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바로 이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론이에요 모든 서론은 본론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본론과 상관없는 서론은 없습니다 훌륭한 작가일수록 서론의 아주 작은 부분들도 본론과 연결이 돼요 영화 보고 나면 이야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주로 하는 얘기가 이 작은 하나하나가 다 이 주인공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들 일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의 과거 작은 모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본론을 위해서 본론 중에 본론이 뭐죠? 바로 영혼 구원과 세계보금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생증명 살아있다는 것 즉 사명이 있다는 것 나를 통해 보금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 두신 겁니다 본론이에요 본론 내가 자식들 시집장 가는 거 봐야지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보금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보금을 증거하는 이것이 본론이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요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사람이 좀 비굴하네 사람이 주때 없네 그게 아니라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내 이미지가 어떻든지 나를 좀 무시했다 인정했다 안 알아줬다 알아줬다 거기에서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좀 무시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뒤에서 욕을 했다고 우리나라 사람도 진짜 뒤에서 욕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나더라고요 뒤에서 하죠 욕을 앞에서 합니까? 앞에서 하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되게 의미를 많이 들어요 사람이 뒤에서 욕할 수 있어 욕은 뒤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 뭐 전도사님이 나에 대해서 장로님이나 뒤에서 다 뒤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요 사람이 어디 그럴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뭔 짓을 못하면 사람이에요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처럼 아니 뒤에서 욕을 했다니까요 뭐 어쨌든 말입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럼 달려갈 겁니까? 우리의 다름질이 욕 좀 덜 먹기 위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가진 말세지마로 살면서 내 남편이 내 말 잘 듣고 내 아내가 내 말 잘 듣고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위해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본론 중에 본론은 영혼 구원입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과 상관없는 것에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를 전할 자와 그리스도를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럼 우리의 모든 방향이 거기에 맞추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고 그 안에 후대가 살아난 축복이 있고 구하지 않은 것도 있고 가정을 살리는 모든 축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생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않는 복음과 교회와 제자와 후대와 선교와 말씀 운동을 위해 우리는 생을 드립니다 본론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무실당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이를 위해 우리는 다름질을 합니다 생을 걸고 올인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까 갈등할 게 없고 고민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성경을 믿습니다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본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압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성경이 충만함을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니까요 오력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없는 기쁨과 감사를 주십니다 막 힘겹게 억지로 버티고 세계보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몰라요 앞선 전도자들 보면 힘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고생했다는 얘기 안 하세요 아니었기 때문에 빚박당, 면직당 상관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본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본론 인생을 사는 사람의 작은 것도 별 것 아닌 것도 하나님은 다 책임지십니다 왜? 인생 자체가 본론 인생이기 때문에 보험을 위해 드린 작은 것 전도자를 위해 섬긴 작은 것 절대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되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예신을 추가합니다 결론입니다 벌써 한 2주가 됐어요 베이징 올림픽이 폐막을 한 지가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특히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사실 쇼트트랙에 주목을 했지만 사실 대단했던 스토리는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 선수가 메스 스타트라는 종목에서 평창 때 이분이 금메달 났는데 이번에 동메달을 차지했어요 별로 이슈가 안 됐지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승훈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10년 벤쿠버 올림픽 때예요 12년 전이에요 무려 그 세계 최고의 기량을 12년 동안 유지를 하는 것은 벤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금메달을 땄었거든요 김연아는 은퇴한 지 오래됐잖아요 이분은 지금 35살에 스케이트 선수로 노장인데 동메달을 획득을 했어요 이승훈 선수가 벤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땄을 때 1화가 좀 유명하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엮여 있어요 당시 세계 1위였던 네덜란드의 스벤 크레이머 선수가 마지막으로 경주를 했는데 이승훈 선수보다 빠른 기록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 선수는 은메달 크레이머 선수는 금메달 워낙 실력이 압도적인 선수니까 당연히 은메달도 잘한 거다 우리나라 만 미터 만 미터 이 장거리 종목의 첫 은메달이니까 대단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경기위원들 모이더니 크레이머 선수가 실격돼 버렸어요 분명히 먼저 들어왔는데 스피드스케이팅 부딪히는 것도 없잖아요 실격 당할 게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인코스 돌았다 아웃코스 돌아야 되는데 코치가 사인을 잘못해가지고 인코스를 두 번을 돈 거예요 실격됐어요 속도가 제일 빨랐고 기록이 제일 좋았는데 방향을 착각하는 바람에 그 정도 레벨의 선수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실수를 올림픽 마지막 무대에서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방향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말이에요 고릉전서 9장 26,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미로다 다름질을 할 때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마라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마라 목표가 분명한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가 본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 말씀 듣고 내가 본론이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우리의 권세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 방향을 헷갈리게 해버려요 올인을 하는데 내가 방향이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위한다 복음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방향을 잃으면 오히려 복음을 막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복음의 문을 막는 사람들을 이따금씩 보면 나름대로 열정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왜? 방향이 안 맞지 다름질이 향방을 잃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향방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느냐 27절의 바울이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훈련 받아야 합니다 시아를 교정했다 교정계를 빼면 보조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듯이 우리는 창세기 3장 11장에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은혜의 흐름 속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훈련은 힘들지만 않아요 오히려 행복하고 훈련을 통해 기준이 바뀌고 방향이 잡힐 때 비로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 예배에 성공하는 체질을 만들고 예배 성공을 통해 항상 방향을 체크하면 됩니다 뭘로 체크하느냐 바로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생을 거는 겁니다 그래야 향방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강단 말씀과 방향이 맞았다 그때부터 누리면 됩니다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보금 인생 본론 인생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결론 날 것입니다 보금을 위하여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보금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